그래서 고정이 안된대요 길이 14명 맞습니다 그래서 14명 네 14명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는 그냥 가능해요 이거 오우 샛더팍 25% B 어허 진짜요? 아 25..결승전 25% B 그러네? 재밌겠네 재밌겠어 이건 뭐 그냥 하는거에요 어 AI AI 넣었는데? AI 안들어있어요? 수문대 맞은데요? 수문대 맞은데요? 네 수문대 맞아요 사람은 14명이잖아 사람은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 2년 2년 플레임 착고대체 하셔야 되겠는데요 거짓불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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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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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비어 나 이쪽에 이거 아 아 아까가 좋았는데 가로들은 계속 나 티베이트 누구있디? 아 또 토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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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아 누구죠? 아 싱가포리건 나갈때 너무 확신거같애 페널티 그 옆에 벽에 박으면 차가 튕겨갖고 페널티거든요 나 혼자 팀이다 아싸 나 혼자 팀이다 AI랑 감춰라 페널티 내가 앞에서 있어서 방해해야지 트라이를 빠른사람 나한테 뒤에 놔두고 트라이를 방해해서 극을 봐야되겠다 극을 봐야되겠다 극을 봐야되겠다 극을 봐실라고 천천히 가야지 그러니까 아 금발받다 토 랄라 치면 빨리가고 토 랄라 치면 빨리가고 토 랄라 치면 빨리가고 결국 트라이를 같은 얼마차이 안나게 트라이 하는거지 그렇게 해서 모카님 일단 말린 다음에 큰일났다 1등에도 11등에서 시작해야되는데 흐흐흫 금밟았대요? 흐흫 아니 모르겠어요 금밟았는지 그 페널티 뜨잖아요 밟으면 예 떠 떠서 오긴 했는데 떴어요? 예 페널티인데 흐흫 아이고아이고 어? 모카님 안온다 내 뒤있었는데 일부러 안가는거죠 예 그니까 저도 일부러 순서히 가고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가야지 어? 아예 안오셨는데 어 케이타임에 져준거 같다 진짜 케이타임에 져준거 같다 아 케이타임에 져준거 같다 아 칼론수님이 칼론수님이 디펜스할 필요가 없는데 아 칼론수님이 나 지금 라이벌이지 아 가르토님이랍 방어해야되는데 미 hm 잠시 전 glob의 왜 왠지 니까 이빈 으 으 에이 레이 코너 퍼팅 레이스 오 앞에 차 좀 불안한데 베라비 누구지? 에이 레드블링 기록 다른 분들보다 1초 낮은데 뭐 뭐지? 이거는 그대로 갑니다 시간도 지났고 아 찬이네 승기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갑니다 작전일수도 있어요 저게 또 왜 팀스피크 채팅 좀 봐주세요 아 코너가 연속 밟고 나갔대요 아 45초 45초면 잘 나오시는데 아 페널티 진짜 아 아 46초 아 코너가 팀 에이아이 있는 거 맞죠? ascendale 1 понрав Bu 어 43초초 어떻게나 Trick 어 조라님 12등에서 시작하다뉴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너무 편안한 편한 보신 것 같은데 어 지금 모카님 밖에 기록 안된거에요 지금? 아니요 저 45초에요 아직 기록 안되는데 표시 많아요 나락이네 나락 제발 레디에 와라 어우 저 거슬리는데 KTM 누구지? B2M요 네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아 망했다 이게 팀으로 점수로 매기고 그런게 있는건가요? 팀은 없어요 개인 점수만 매겨요 아 그런거에요? 이 팀은 생각 안하고 있는데 팀이 고정적으로 참가가 잘 안되서 와 모카님 빨라 13초 와 깜짝 놀랬다 또 떨어지는줄 알았네 아 칼론소님 나랑 박빙인데 칼론소님 몇초 찍으셨어요? 금 좀 밟아주세요 저 저 밟았어요 아 이것도 곰돌이님한테 좋네 아 아 아 아 아 아 밟았어요? 금 한번 지금 밟아주셔야지 무슨 일파해야지 해봐야 아 어차피 타이어 많잖아요 여러분 암만 금을 밟거나 해도 지금 풀스로틀님은 똑같아요 아 아 페널티 받으면 10등으로 떨어지면 풀스로틀님 앞에 들어가나? 풀림 노타임 아니에요? 노타임 어? 타임이 개판인데 4등이네? 풀림이요? 어 노타임이네 어 근데 피트에 계신데 디스트로이드면은 아예 못해요? 퀄릴때 차 못고치나? 못고치죠 끝났죠 아 난 어떻게 이렇게 타임이 잘 나오지 요거 피트 알아서 잘 좀 해주세요 알죠 치사기 쓰면 쓸 수 있는거 우주 네 만약에 결승전 넘어갈 때 튕겼다 그러면 랜덤그리드로 바로 그냥 결승전만 바로 해버립니다 AI를 빼요 대신에 예 대신에 그 랜덤그리드 갈 때 AI를 빼고 갈 거예요 예 그래요? 너무 뒤로 가는거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 아 그렇구나 라인 밟을까했다 대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거죠 얘기하다가 라인 밟을 뻔했어 아 누가 왜요? 누구예요? 아쉽다 아깝다 그러면 저 밟아주셔야 되겠는데 여기 다들 막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다들 막 서로 좀 실수하면 아이고 괜찮으세요 이게 아니고 아 잘 됐다 형은 아니는데 어 아 깨끗어 어 앞에 트래픽 왜 이렇게 많아 이제 저 사람이 빠르면 기분 나쁘고 실수했으면 좋겠고 어 뒤에 K타임 누구예요? 이거 트라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가세요 와 레드모카님 1분 43초 463 어우 뭐야 아 키노스님 1분 43초 493 0.03초차 리터님 어? 이거 제가 잘못 본건가요? 왜 저기있지? 어? 어? 리터님 뭐..뭐예요? 어? 어? 형님 연습하셨나? 왜요? 왜 3등이죠? 금방 따라잡히겠죠 차이가 많이 나요 어이.. 뭐지? 풀났다 이거 새로운 이별인데 생각지도 못한 변수..변수인데 이것은 바로 가로도는 리터님을 립밥으로만 생각했다는 거죠 아 2013에서는 충분히 제가 그렇게 믿어도 될 정도의 어? 정한주에 테스트 경기 리터님 1등 하신 것 같은데? 어? 어? 맞다 아 그때 제가 첨가를 안해서 아 그렇게 퍼포먼스가 잘 나왔네요 아 큰일났네 아 그럼 저는 칼론선님 믿고 가죠? 아 이번 시즌 칼론선님 믿고 가야지 어쩔 수 없네 아 하필이면 이렇게 또 랜덤 서킷 했는데 이게 걸리냐 아 아 더 이렇게 떠들 시간이 없죠 한번 더 나가서 트라이 해야 되겠죠 공부해보세요 흐흫 흐흫 아 아 나 나 비어서 갈거야 나 일단 놓고 그냥 60으로 돌거야 60으로 60으로 아니요 80까지 괜찮아요 아 60으로 바꿔줘 나 그냥 20트로 맞게 서행주행 괜찮아요 일단 게임중에 나가도 되니까 멜짝 서지는데 아 게임중에 나가면 멜짝 서지는데 아 게임중에 나가면 멜짝 서지는데 아 나 아까보다 더 느려 어우 저기 누구 마이크 소리가 좀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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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커팅 아싸 아 44초밖에 안나오는데 아 지금 시간이면 두바퀴 빨리 달리면 두바퀴 달릴 수 있겠네 더이상 부터 가야되니까 트럼 지금도 쓰고 아 끊었다 이봐 오르색은 휴얼 해야되는데 아 아 아 이거 일부러 지금 지금 비갱하는거에요 못달리도록 야 편법스네 팀스파크한다고 아 다들 트라이 안하세요 하는데요 아 아 마그룬셋 저것좀 치워줘요 아 나 망할것같아 트라이 얘 때문에 아휴 저 트라이 망했습니다 아씨 ㅈㄲ라고오 트라이 3 차량을 넘어가고, 차량을 넘어가고, 이 길을 떠나가고. 이거 끝나고 오래 비틀어 하나요? 아아아! 다 왔는데 기름없어 아아! 아싸! 아아아아!! 좋은 소식이 아어어우 좋은 뉴스네요 고태도 트러블님은 앞설 수 있었는데 아싸 아휴... 다행이.. 그만볼보셨으면 됐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정도는 뭐 그정도는 괜찮죠 뭐 아아아아 이거 쇼컷하는 바람에 자 순위를 보면 지금 아아 카즈님이랑 토닉시아님은 좀 타임이 안나오셨고 어.. 풀림은 망하셨고 풀림 22등인데 시크리드 페널티도 있어 이거 뭐지? 뭐.. 어디로 가야돼요 그러면? 무적? 도라님은.. 어.. 지금 딱 보면 13등이면 비앙키 뒤로 가시겠네 앞에 알론소랑 비앙키 있습니다 아 웃기지마요 트라이하는데 아.. 어.. 도라님 왜 편할지야 저요.. 저.. 금발받죠 아.. 어.. 도라님 죄송해요 14등이시네 아 13등.. 아 13등 맞네 13등 아 죄송해요 착각했어요 13등 아 귀여워.. 비앙키 뒤에 비앙키 뒤 마그누센 앞 아 괜찮아요 마그누센 앞이라서 알론소하고 비앙키 밖에 없어요 그 위로한다고 한 거예요? 아.. 아.. 근데 사실상 거기 알론소 비앙키 보다 앞에 가로드 님도 있다는 거 아.. 어.. 아.. 어? 칼론소님 페널티? 빅샤님 페널티? 뭐지 이거? 칼론소님 아까 금발베신다고 했고 아.. 빅샤님 페널티 빅샤님 또 금발베셨나? 이거 페널티가 은근 또.. 내가 마지막인가? 그럼 싱가포르 할 땐 좀 금도 좀 밝아주시고 해야죠 좀 이거 변수네 이거 아 근데 지금 잘하시는 분들 좀 뒤로 가서 변수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혹시나 사고나서 이렇게.. 차가 파손되서 게임이 끝나셨더라도 너 빡쳐서 빡종하지 마시고 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제 좀 위로의 말씀이긴 뭐하지만 비도 예정돼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훅 깔지 몰라요 아.. SC떠서 SC받고 니트할 수 있어요 그쵸? 여기 정과자 여기 있죠? 정과자 정과자 많을걸요? 정과자 많아요 아 갑자기 SC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SC를 깠는데 갑자기 블랙 플래그가 보이면서 이.. 골 직전에 SC 추월하고 페널티 먹은 사람도 있어요 아.. 기억나네 예.. 아.. 진짜 진짜 상상을 추.. 뭐.. 뭘 상상하든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진짜 어.. 어.. 페널티 먹어도 일단 이 앞에서 축하는 받는구나 아.. 아.. 하.. 어.. 어디있어? 에폰 204 세일난다는 소문이 어.. 어.. 중국 사이트 아니에요? 중국 사이트? 아.. 좀 한번 알아봐야될거 같아요 알아보면 뭐에요 이미 샀는데 뭘 알아봐요? F*** 이미 샀는데 왜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씨.. 아싸 아.. 그럼 달리다가 그친다는 소린데 20% 아.. 브레이크 하인데 이.. 20%인데 이게 없습니다 이대로 갑니다 야.. 이.. 트레이신데 이.. 트레이신 켜야되나 이거 트레이신 켜야되나 근데 중요한건 이런.. 이거 타이어 전략도 꼬인다는거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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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 곰돌이님 방정할때부터 알아봤어 아니요 아까 신경하고 지금 리방했잖아요 리방한거에요 리방 흐흫 리방한거에요 리방 리방한거에요 리방 리방.. 아까 리방하기 전에 비 안왔어요 아까 곰돌이님이랑 둘이서 할때도 중국 비왔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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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 아.. 아이qua喝 아.. 잼잼잼잼 маг 아니 gå잼잼잼uard 리 deliver 야.. 그리고 싱가폴플렛 달려보신 분 있나요.. 없죠 브라덴 압이 없이나.. 발레 bipolar 압. 싱가폴플렛에 아까반데 반동 이게 1 DL 테스트 ные 싱가 gp 그... 그 싱가폴... 지이핀... 아... 25% 날 Mountains Done 플레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twb 아... 아 됐다 아 녹화가 펑 나서... 오!오인거 어... 어서워얼fter 오오 아이구아구 여기다 이거 뭐야 뭐야 아 녹화가 빡나서 이씨 녹화가 안되서 어 도라님 벌써 여기까지 오셨어요? 드라이컨파운드 몇분 뭐 얘기했는데 이거 안들리네 이거 드라이컨파운드 뭐라고 했는데 예 뭘 했는데 이거 어디가셨지? 드라이컨파운드 아 이거야 난리 났다 뭐야 이거 그냥 와는데 쉽게 됐네 옐로우 플렉트 난리 났다 이거 그래서 선두권은 평은한데요 우와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어허허허 어허허허 아니 브레이크 밟지를 못하겠네 와 신기하니 빠르다 아 TCS 킬걸 아 맞다 TCS 킬걸 이거 켜세요 아 지금 켜셔도 돼요 아 TCS 키고싶다 이거 AI도 모르겠나 아 잠시만요 아 저게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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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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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시는데? 버튼 버튼이에요? AI? 영국국 기원인데? 지나갈게요 오오오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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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AI AI가 터졌어 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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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지 AI가 터졌어 AI가 터졌어 야 이거 게임 진짜 세카는 또 안 떠여 아 티치 있네 아니 옐로 플래그가 떼 있긴 했는데 아 차가 서 있어 그냥 저기 저세카 떠야 되는거 아닌가? 몰라요 안 떠여 에어어어 어이구 와 나 15등이네 큰일났다 아니 tcs를 키니까 이질감이 너무 많이 느껴지는데 아 그거 하고 있어 오즈구 오오 진짜 아이씨 오 밀린다 아 이 실수한번에 이거 다들 지나가셨네 오우 뭐야 차가 안팎여 왠지 싱가파라기 심었다 야야 두렌만에 두렌만에 결국엔 참고파다 느낌이 중계모드로 가실 것 같았어 이거 비 언제 비치네요? 23명이 보는데 22명이 보고 있는데 졸전했다 여러분 그 다른 방 가시면 됩니다 흐흐흐흐흐흐 이거 더이상 가망이 없어요 몇 등인데요? 아이씨 십십 십 아 꼴찌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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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어떻게 된거에요? 타이어 빠진거에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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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닉씨야님 반갑습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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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지 에서 현실 부정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괜찮아요 귀가 그칠수도 있잖아 그칠꺼야 그치긴 그치는데 그럼 뭐 19등 꼴찌인데 변수는 있잖아 아까 연습 왜 했지 나 왜 마이도 안나왔네 연습하신거였어요? 아니 그냥 티티 한번 해봤는데 내가 연습한 랩은 하나도 안나왔다 호주 벨비에 앙박이 했었는데 하나도 안나왔네 오우 아 근데 저기도 앞부터 기어가니까 따라가면 따라갈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또 아이고 윙 아 내 윙 지금 누구기차에요? 뭐야 이거 세카도 안나와 어 뭐야 어 디스트로이드 디스트로이드 어 풀림 갔다 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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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럽다 고통에서 해방되겠다 아니 풀림을 걱정하는게 아니고 세카를 찾으시네 어 그럼 세카 세카 생각해야지 산사람은 살아야지 세카 안나와 왜 이거 뭐야 이 게임 왜이래 아 고통에서 해방되셨네 아 부럽다 아 부럽다 또 마지막 아 방금 어딜가 밀리겠죠 아 방금 어딜가 밀리겠죠 망한 가로등을 추천합니다 아 저는 아직 저는 저 10등을 하기 위해서 올라갈겁니다 그 비오면 쇼맨십이 좀 필요한데 오 오 뭐야 비앙키 바로 뒤에갔어 얘 뭐야 이거 오 비앙키한테 따있다 비앙키 따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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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에서 해방되서 부러워요 보통에서 해방되셨네 부럽습니다 에어 에어 비앙키한테 추억 당하고 뜨냐 오케이 난 흰 흙이 저기요 뒤름 한번 확인해주세요 뒤름 왜요 마이너스 1 떴는데 에? 마이너스 1 떴어요 믹스 2였는데 계속 그거는 잘못 쓴거고 본인이 어휴 불안한데 아 근데 풀림은 시작부터 AI가 안보였대요 버그가 생긴거 같은데 저도 AI가 안보여요 에? AI가 안보여요 진짜요? 뭐지? 버그네 저는 잘보이는데 지금 어 잘보이는데 어 잘보이는데 어라? 가로돈이 아까 앞치고 나가지않았어요? 아 저 피트 들어갔잖아요 아아 프론트 완파됐어요 우리같이 다시 따라갑시다 앞차대를 하면서 희망이 보이죠? 아 근데 지금 이게 세카가 나와도 큰 의미가 없는게 피트인 타이밍이 아니여가지고 아이고 인터타이밍인가? 아닌데 인터 끼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인터 끼세요 미리 껴보세요 에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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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봐봐요 많이 식었잖아요 아잇 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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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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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요 저거 아잇 뭔 저격수 아잇 아잇 야 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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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떡하면 돼 보고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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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널티 먹었네 이거 큰일났다 아잇 어쩌다 페널티 받은거에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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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달리다가 잘못해가지고 벽에 박았거든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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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때 AI가 벽받고 이렇게 서있는데 그거 수월했다고 페네티 아이 아니 아이씨 아이씨 야 이거 누구 돈 받았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아 그래요? 누구 팀메이트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 차가 사라졌다 어? 차가 사라져요? 드라이? 방금 드라이라인 뭐 지고 오..어쩌저쩍 한 것 같은데 어 뭐야 DRS 드라마 써서 쓸데없이 흐흐흐흫 흐흐흫 쓸 데 없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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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멀어지네요 이게 참 익숙치긴 않네요 새가 떴는데 제 뒤에 누가 있다는게 야 이 셀카 떴는데도 거리가 안좋혀지지 이거 이상한데 이거 셀카 뜬거 맞아요? 지금 차 거의 정렬 됐는데요 뒤에 저 뒤에 홀로 오는 차가 있는데 저게 가로드님인가? 예 오 뭐야 뭐야 갑자기 주인님 주인님 갑자기 프리징 걸리셨나보다 장난 아닌데 자 일단 먼저 기관사가 누구인지 체크하시고요 아 잡고싶어야지 아 세이프트가 이번에 들어가네 여기서 노릴거는 리타밖에 제가 노릴게 없어요 이제 아직 경기가 여러분 이제 오브네일이 탈렸거든요 이제 오브네일이 탈렸기 때문에 남은 동안 분명히 빡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빡종하는 사람 있을 수 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거기서 챙겨가면 돼요 숨만 쉬며 포인트라는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빡종 생길 수 밖에 없어 오 타임 온도 안올라갔어 오 주인님 왜 피팅 세이프트는 너무하네 세이프트는 너무하네 붙지도 않았는데 세이프트는 너무하네 세이프트는 너무하네 세이프트는 너무하네 세이프트는 너무하네 아까 연습이 괜히 있나 아까 너무 힘든가 연습이었어요? 아니 그냥 티티 한번 해본건데 오 지금 주가를 부르지 오 지금 주가를 부르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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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거 보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재밌으니까 보는거에요 꼴찌하면 잘해야 재밌지 제 방송 봐요. 잘하니까 거의 없어요 사람 뭐에요? 원래 인기 없는거겠죠 그쳤어요? 아직도 풀어요 아니요. 지금 슬슬 인터 끼면 맞을거 같아요. 지금 비 많이 그쳤어 내 화면은 왜 그런데 물방울밖에 없지 근데 왜 낚시할라 그러세요? 갈아 먼저 좀 갈아주세요. 이번밖에 트러블리 아니 진짜 가봐요. 빛방울 많이 그쳤어요 노면이 지금 많이 젖어서 그렇지 뭐 섹터, 섹터 장난 아니구만 지금 섹터 1도 메이스트리트 빼고는 장난 아니구만 다 안된다 이거 인터 끼면 난리나요 아니 다시 봐요 3P 안와 섹터 1 2가 지금 한강물인데 무슨 섹터 3P 안온다고 섹터 3만 보고 달리면 섹터 1 2는 어떻게 달려요? 그니까 내가 그때 한번 저기 했잖아요 스즈카 아니 스즈카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호주 제가 신경쓸까 아니라서 페르 찍으셨네 아 페르 2분 4초야 뭐야 이거 아까 컬리만 해도 1분 40초 43초 찍으시는 분들이 기관사가 두근데요 저요 어 어 그쪽도 기관사예요? 네 어 믹스온 달려야겠다 연료가 없다 주인님 차 보러 가뿐다 비오니까 이미 연료를 쓸 필요가 없어요 난 그냥 비그치면 생긴대요 이거는 삶의 슈웅틱 밟는 게 뭐가 이상한가 RPM을 너무 끌어다 쓰나보죠 비그칠 때쯤 한번 뜰 거 같은데 네, 한때같은데 그칠때 라인 막 그거 핫라인 누가 만들어줄거 같아요? 당신요 누군가봐 만들어주세요 화면감이 아 맨뒤 저 아닙니다 맨뒤에 또 있어요 아 진짜 아 그래도 완주하는 맛에 하는거지 그쵸 어떻게든 내가 완주한다는 그 만족감 그런 성취감 나도 50% 달려줄다는 그런 그런 마음에 하는거지 처음엔 그만이 되었어 아 K2M이 1등하자고 게임하는거 알잖아 그 대회창 가는거 알잖아 마루티아가 포인트 따자고 하는거 알잖아 아깝지만 타자고 하는게 알판 아니겠잖아 원래 포인트 따자고 하는거죠 1등을 하자고 하는건 아니지만 그냥 티 그 내 수준에 맞는 애만 잡자 요런 마인드 아닌가 이거 방송이나 되자 잡으면 좋은거고 잡으면 포인트 따면 아싸 땡큐고 라이벌만 제거 라이벌만 이기면 다인거죠 아우 비가 확 그쳤네 근데 칼론선님 몇등이세요? 아 백마크 될거 같아서 짜증나는데 어딘데요? 트럭은 1등이에요? 네 말이 안되는데 왜요? 풀림 아세토라고 하셨어 바로 아 풀림 아세토를 하기위해서 일부러 앞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15초박차가 있나요 앞차랑 밖에요? 아까 15.. 16촌가 그랬어요 16촌가 나도 15등 할수있어 할수있어 비 언제 그친데요? 그쳤어요 비는 그친거 같아요 근데 노면이 노면이 안말라서 그러지 비는 싹 그친거 그쳤어요 와 나 진짜 오 오 오 오 오 오 아우 큰야빵 아이고 아깝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제 3분의 1 달렸어요 아직 반도 안달렸어요 이제 3분의 1 달렸어요 3분의 1 아 TCS 킬걸 와 아 나도 TCS 킬걸 비오면 TCS가 진짜 너무 필요한거 같애 에 맞아요 나도 킬걸 아 근데 트러블링 너무 잘하시는데 신비안님이랑 맥탱 어떻게 2분 2초가 나와요 진짜 와 와 이게 웨스를 어떻게 달리지 풀림이 살아있었으면 풀림이 웨스 거의 다 빨랐는데 납쳐 네 아 아니 아니 아이 그 아니 구타님 조용하세요 뭐 말이봐 말이 입이 기네 아이 구타님 초대드려야지 아 구타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셔가지고 안해도 되는 말에 자꾸 하셔가지고 안해도 되는 말에 자꾸 하셔가지고 오 타이어 그립이 점점 사라지는데 아니 2분 7초가 그대로 나오는데 큰일났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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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인터타임 오는거 같은데 인터를 완전 안켰잖아요 제가 아 좋은데 아 하드가 아니 몇이 다 달았어요 지금 뭘 달아요 타이어가? 네 쌩쌩한데? 죽었는데 지금 가라요 죽었으니까 가라요 피트인해요 아니 왜 이렇게 적이 많아요 아니 적이 아니고 달았다면서요 안전을 위해서 빨리 피트인을 해야지 아뇨아뇨 좀 더 빠른 순위를 내기 위해서 알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걸로 쭉 가세요 끝까지 야 그거 비오는데 무슨 폭죽을 터뜨려 저거는 와 나 보니까 보니까 이해 안 하네 폭죽을 터뜨려 저거 같아 아 비오잖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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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원으로 계속 열려나 뭐해야지 답답해서 안소렸습니다 아니 지금 피 안오는데요 근데 고인기 안빠져요 이거 배수가 안되네 작년에는 지난 버전은 배수 엄청 잘됐는데 금방 말라야 돼 어 백마커 배수인데 이제 백마커 배틀 엄청난데 테라리 킴인가 어 어 잠깐만 아우 용 나왔다 아 내가 그래도 전작은 비올때 그나마 좀 잘 달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완전 망이네 어 저 비행키 비앙키한테 따위겠는데 저 지금 비앙키한테 아까 따위고서 지금 10초 벌어졌어요 ㅋㅋㅋㅋ 비앙키 왜이렇게 장관리지 난이도 맞춰야되나요? 아뇨 딱 좋은데요 제 앞뒤로는 차가 없죠 일쓰네요 어 어 일로 갈거야 팀 메이트분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어 저거 벌어졌는데 뒤에 막아줘요 뒤에 막아줘요 뒤에 막아줘요 뭐야 티모덤 티모덤 티모덤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 제가 블루가 떠가지고 ㅋㅋㅋㅋㅋ 양계할 티모덤 아 쩐다 이거 즉석팀인데 막 티모덤 잘 들어 아 되게 세컨드가 순종적이네 ㅋㅋㅋㅋㅋ 아 근데 진짜 막아주셨어 ㅋㅋㅋㅋㅋ 팀 메이트 누구에요? 도닛... 도닛님이요 도닛님... 도닛씨앱니다 ㅋㅋㅋㅋㅋ 아... ㅋㅋㅋㅋㅋ 아이고 그런거 들어주면 안돼요 오뇨오뇨 해주면 안돼요 강하게 가야되는데 저는 인타깁니다 멋있어요? 네 슬슬 와요 한팀이 먼저 원래 희생을 해야되요 근데... 저는 바로... 하드 갈거에요 아 하드랭 그거 프랭탈 바로 갈거에요 어여? 뭐야 여기도 해 펜트 지금 드라이 안되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데 아 드라이 타면 고맙죠 오늘 타라 그래? 아 해요 해요 네? 넥 타라는거 아니니까 뭐 그럼 세카 불러줄지도 몰라 그... 그... 웹바보처럼 그러지마요 ㅋㅋㅋㅋㅋ 어? 잠깐만 웹바보이 안왔을까요? 어 그러게? 어디갔어? 시험인가? 아닐건데요 안차차로 갔나? 게임 아예 안킨거 같은데? 스팀이 아예 없었어요 아 그 웹바보까지 오면 자리에 없겠네 빨리 안오면 선착순 안오면 자리에 없겠네 와 되게 많은데요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그냥 신청한 사람 위주로 받고 아이고 나머지 측정에서 할 때는 여기로 해야 되겠네 아 진짜 아 진짜 애매하다 너무하다 이거 아 나 그... 나 페널티만 안 받았으면 진짜 이건 아니었다 페널티가 너무 좋겠다 이거 아까 페널티가 야 그 지똥만큼 앞으로 나갔다고 나는 차가 그 사고 났길래 아 내가 좀 빨리 나가도 될 것 같아서 아니 내가 갔는데 갈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 1초 사이에 한 5번 이상 고민을 했단 말이야 갈까 말까 살짝 갔는데 아 바로 페널티 아... 아니 저기 차가 밖고 나가서 아 이게 내가 아 저 차를 내가 기다려야 되나 가야되나 아 이거 본나봐라 진짜 어 트러블링이 지금 인터에요? 아니요 플랫 아 트러블링이 불안을 쳐요 일부러는 막 간단하고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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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1등이에요 이건 이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 트러블링이랑 남았다 이게 1등이 DNF나는 걸 한번 보여줘야지 있는데 그런 방송에 좀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 근데 근데 이게 25% 잖아요 비가 언제 그칠까요? 아 노면이 언제 마를까요? 노면이 마를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거 끝나고 오래 파시는 거예요? 자야죠 그정도 아직 체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정도 아직 체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인터 일단 깨봐요 그러면 인터 일단 깨봐요 아 근데 지금 내 몸이 마라 이렇게 인터는 아니랍니다 아 이거 스네어님 하고 싶어서 어쩌나 아 망했다 와 실수 한번 해 아 기름 남아줘라 비그치면 그냥 믹스3로 다 땡겨도 될 정도로 기름이 남아 네? 기름 남는다고요? 네 저 플러스2인데요 지금 기름 팔아요 지금 믹스 몇이에요? 믹스1 아 아 1이야? 2로 남는다고요 아까 믹스2일때도 플러스1이었어요 믹스2일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찍던데요? 저 플러스3이에요 기름 기름 연비운전은 못하는구만 뭐 방금 라디오 못들었어요? 어 방금 제 라디오 DRS 고장갔다고 로그 쓸 데 있어요? 아 DRS 팩소 들어왔네 여러분 비앙키가 5등 이에요 야 그럼 지금 6등이야 다 비아 발언하신 거에요? 아니요 그건 아니 뭐 비앙키 보다 못하는건데 아 직접적으로 안했는데 그냥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 들어가야되지 와아아아아아아아 오오 죽어보였다 어 칼로돈님 오셨네 아 사실 타이어 마모가 되겠는데 이미 갔다니까요 타이어는 나는 타이어좀 쉽게 갈았으니까 따라가알만한거 같고 어 모카님이 왜 여기계시지? 일어났지 아 아 막 피트나우실때 그거 한거아니에요? 금발불면 안되는데 아 아 그 매뷰일수도 있던데 나오 나스 또 밟고 아 그럼 또 피트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밟고 매뷰일수도 있던데 그거 오 타이어같다 아이씨 아이고 아이고 착한 사람도 욕을 하게 만드는 경기입니다. 오늘 아이고 아이고 욕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전 같네요 지금 인터도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드라이가 언제 되느냐 같아요 지금 지금 플랫 가야 될 것 같은데 타이어 갈고 지금 말씀드리면 안되겠다 허허 아이고 지금 플랫 타이어 지금 피트하고 플랫 가야되요 아니요 지금 드라이 아니 아 인터가 망해요 지금 가면 망해요 딱 플랫형만 지금 인터 달릴만 한데요 뻥치네 인터 안꼈잖아요 골베인님 오셨다 너무 늦으셨어요 깜짝 오랜만 남쳤죠 아이 골베인님 이거 멘탈 깨야 되는데 아 아 이게 진짜 멘탈 제대로 깨지는 게임인데 이게 한 17백 정도의 인터 안 맞을 것 같은데 뭐지 앞차도 젖 있는거야 22초 와 어 어 뭐지 트러블님 어때요 인터 괜찮해요 트러블님 인터 저 지금 인터 생각 중인데 지금 지금 딱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앙 어 저 소리가 지금 어이구 어이구 주인님 인터 꼈는데 아직 인터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좀더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왜 타이어가 많이 달아서 미끄러운건지 인터가 지금 웹이 맞는거가 아니에요 운타 미끄러워요 운타 아니에요 지금 딱 타이어가 운타 아니구만 아까 라디오에서도 인터도 갈아 끼라고 나오던데 그 그 신빙성 없애요 그거 어이구 어이구 아이씨 비야키 어? 도라님이 왜 침뺑이에요? 어? 도라님이 왜 침뺑이에요? 괜찮아서 아 피트인 해가지고요 도라님이 인터 끼셨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16백 아니면 17백에 인터 끼시래 어이구 어이구 도라님 어때요? 도라님 어때요? 쓰읍 너무 빨리 바꾼거 같아요 저는 도라님 와아 잡히는거네 그럼 아까 트러블링 트러블링이 지금 피트 안들어갔구나 그니까 입으로 구라졌다니까요 입은 다 설보셨네 역시 가로드님만 안성두시구나 아아 지금 풀웹 준비중이신 분이 몇 분 계시네 어이구 이터 타이어 이터 온도 나온다 어 뭐야 마그미스 지금 뭐야 하하하하 인터다 인터 지금 이제 인터다 마그미스 뭐야 이제 인터다 지금 주인님 보니까 인터다 인터 빠르다 인터가야지 아 느낌이 금방 마를 것 같은데 흥 20립정도에 드라이 될거 같은데 이터 지금 인터가야 된다 난 호오 오오 크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토닉님 좀 지나갈게요 어 저희 티문도 내려졌는데 저기 조심해야되요 토닉은 와 주인님 위퀴처럼 어떻게 합지 이거 다시 아 비앙크가 몇컵을 했나? 아 자국을 좀 더 늦게 나오게 할 수 있었는데 100% 지금 인터가야되요 지금 인터가야됩니다 진짜 딱이네 오우 트러블 지금 인터갔네 아 맞다 지금 인터가야되 지금 딱이야 딱 아니요 지금 온도가 애매한데 이거 아니요 지금 인터 나와요 운전이 돼요 인터가 인터가 지금 주행이 됩니다 오우 도라님 오우 도라님 페렙바 도라님 페렙 찍은거 보면 증명된거죠 지금 딱 끼야되요 아 진짜 깔을꺼야 도라님 일부러 자기 맞은데 한 두려움 넣었어 이렇게 정보를 흘렸어 다들 업nio 어플이 기 médica 잘 enjoy 다운드플레이가 다들 뛰어놔 이게 얼룬플레이가 ant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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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ıkt 피암키는 너무 잘해요 피암키 뒤에 무인승차 준비중 압차 24초 어...기약 느려졌다 피암키 뒤에 무인승차 준비중 아 주인님 어색해 잡지 포기하세요 못잡아요 저 섹터 워 보라돌인데요 저도 아까 찍었어요 보라돌이 아 그래요? 아 이거 다 씹는거구나 근데 AI도 못잡고 있어 아 여기 3단으로 들어야 되는구나 어? 파로순 로커 그냥 가신거죠 막.. 고통에서 해방되셨네 원래 이렇게 게임이 하드한가요? 어.. 앞에서 사고났다 아휴.. 진짜요? 오케이 오케이 어.. 나도 57조 나오네 야 이거 할말하다 할말하다 어.. 뭐야 이거 보타스 아.. 도라님하고 1분 14초 차이나 어? 보타스는 제 앞에 있는데? 어.. 15등 순이 1컵에 다 올라갔고 아이 뭐.. 5개월 동안 한달에 만을 준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 피지 어휴.. 비행이 튀냐 이게 멀티하는 게임이지 혼자 하기에는 좀.. 혼자 하는거면 간사도 되네 멀티하니까 재밌는 거 아닌가 아.. 도라님 55초 도라님 1등인데? 야.. 도라님 이거 사기쳤어 아까.. 아까 인터타임이었는데 한 두랩.. 뻥쳤어 뻥쳤어 그래서 남들 한 두랩 더 늦게가서 다할때 한 두랩 더 이집 보고 저놈의 의심병 빨리 가는데 영상 업로드해서 입증하면 돼요 다른 손님 튕기신건가요 하.. 하.. 아.. 지금 오죽 받아서.. 아 술 드시는 후유진인가요? 오 BRS가 고장이 났어 아 드라이버들 싸잖아요 하면서 다 그정도로 찌리고 하셔야죠 그냥 몰카님 앞에도 잘 달려있었는데 도저히 아니 찌리고 하셔야죠 아직 드라이버가 덜 되셨네 믹스 2인데 기름이 줄어요 숨어서요 숨어서 아 예 숨이가 점점 올라가는데? 뭐지? 한 대씩 피트했나? 아이고 아 피츠를 터뜨리는 깜짝 눈앞에 화해지네 갑자기 한정거리 유지영 네? 어? 어? 정말 깜짝이야 벌써 신비안님 아니 도라님 신비안님 같이 물고 가세요 이 사람도 사고 나려고 안타깝다 아니아니아니아니 다 좋아해 다운란 두대가 배틀하고 있다 아싸 제발 사고나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다 한자리 와 53초 빠르다 아 트메님이였어요? 아 자부시킬걸 오우 에? 에 에? 에? 아 신비야님만 주워라 하시잖아요 뭘요? 아 신비야님만 독주하시잖아요 배틀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배틀하셔야지 아 거리가 안좋게 들어 벨로플렉 노벌테이킹 어허 보타스 받고 페네티 받을뻔했다 아 신비야님 좀만 천천히 보타지턴 제 뒤에서 고통을 비얼비에 그쳐에요? 비 끝에 생각이 없는데 땅에 안말라 펀드방법 비 더 오는데? 비 오는데요 다시 날씨 뭐 이래요 25%라면서요 25%가 아닌데 저한테 왜그래요 흐흐흐흫 아 이거 참 방장 이거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흐흐흫 야 확률이 뭐 1이구요 확률 그러게요 화면에 비밀 모드가 나는데 뭐 이런경우보다 있어요 와 앞에 자료 온도만이고요 빨리 빨리 갑시다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이거 약간 그런느낌이에요 마루샤로 커리하는 느낌 흐흐흐흫 흐흐흫 앞뒤로 차가 없어 흐흐흫 마루샤면 뒤에는 차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아실대 흐흐흫 녹색사 가끔씩 딴구도 있어요 흐흫 그래도 인터 언더커드여가지고 많이 따라왔네 아 인터 타이밍이 돌았는게 제일 맞았다니까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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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대체 빅께서 어떻게 엑센터를 어떻게 하시길래 그렇게 빨리 가시는거야 흐흫 트랙션 트랙션 그냥 밟아요 가로든지면 한 두레 있다가 TCS? 흐흫 옥전으로 가 가봐요 아 또 그친거 같은데 응 두레기 딱 가면 되겠네 뭐야 잠깐만 비 그쳤는데 네 아 알겠습니다 어 골뱅이 지금 들어오셨어 흐흫 골뱅이 지금 날 가질려고 흐흫 어 비 그쳤어 잠깐만 그..잠깐 이거 나 드라이 오겠는데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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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드라이 가야돼요 어 비는 그쳤어 집비 완전 그쳤어 저기 앉아 어 지배님이랑 시비안님 너무 빠르다 이거 진짜 이번피트가 신의 한수가 될 수가있어요 내가 주인님을 잡는거죠 ㅎㅎ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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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도 이번에 선주권 해리겠는데 슬슬 진짜 피타임 거의 왔거든요 아직은 아니고 아직 노면이 베스트 라인이 마른게 안보이기 때문에 와.. 랩타임이 줄지러워 뭐지? 뭐 데이터하나? 갑자기 왜? 화면 좀 멈추지? 크레임이 갑자기 떨어졌다 뭐하나? 어? 라임 나온다 망해라 에콘키고 해보니까 어때요? 홀만해요? 14등 14등 통마심이 올라가요 아이고 실수 아이고 아쉽다 고맙습니다 땡땡땡땡 마코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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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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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오늘 악연이네 왜요? 누구 만나는데 오른쪽으로 삐아나니 오른쪽으로 시기도 오른쪽으로 시기도 어? 라임 마른다 라임 마른다 마른 라임 말랐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섹터2에 지금 라임 마른거 보여요 아깝게 보였어요 아깝게 보였어요 아 이거 무조건 프라임 가야돼 소프트 조지다가 진짜 조질 수가 있어요 로컬 볼뱅이네 볼뱅이네 소프트로 조지다가 진짜 내가 조질 수도 있겠네 오 많이 말랐는데? 아깝게 보였는데 아깝게 보였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와 체면이 골뱅이님도 그냥 로컬하고 좋아하신다 골뱅이 나가셨네요 구경하셨다가 섹터3만 아직 좀 안발랐네요 오 리턴님 54초 어 언제 오셨대? 좀 느리신데? 어떡하지? 다음 레벨 피트 언제 피트해야지? 제가 먼저 들어가보겠습니다 예 지금요? 예 그리고 이제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는거죠 아 아직 안되요 아직 안되요 웹타임은 폐렉 찍으면서 아 지금인 것 같아요 와 세트2는 완전 말랐는데 완전 말라도 돼요 진짜? 어 지금 풀렛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던데 풀렛이 뭐지? 에헤헤 피트크루가 풀렛 들고 있는데 지금? 뭐지 저기? 지금 아직 드라인 아니에요 죄송해요 지금 드라인하시려면 노면이 많은 라인이 보여야 돼요 완전히 보여야 돼요 네 완전히 보여요 그럼 가세요 신비한 인하시는거 봤어요 저요 저 이제 파기 가지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막두세요 ㅋ 으흐흐흐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ㅋ 진짜 ㅋ 지금 안이에요 지금 ㅋ 왜? 지금 아니에요 지금 왜 좀 이따 바꾸라구요 저 방금 바꿨는데 지금 온도가 안올라와 나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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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섹터2는 올라와요 섹터2는 온도 올라오고 섹터1이 아.. 1하고 3가 좀 아닌 것 같네 그러면 좀 더 있어야 된다 지금 아칭아왔네 아니요 지금 바꿔요 지금 바꿔요 지금 바꿔요 지금 지금 바꿔요 지금 이제 수술이 들어오는데 어 이제 수술이 색깔이 보인다 라인이.. 라인이 다르죠 색깔이 보이죠 이제 그럼 이제 수술이 한번 생각해봐도 돼요 이런게.. 두려워 아 지금 이러다가 리프터님하고 도라님한테 기회들이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뭐하냐? TRS 들어오네요 아 또 나가다가 또 금밟을 수도 있어요 금밟을.. 부탁드릴게요 부탁 아이고 아 한바퀴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피트입니다 어어.. 어? 아.. 프라임.. 프라임.. 프라임 해야 돼 지금 프라임 타고 마무리해야 돼 프라임으로 마무리해야 돼 지금 프라임 해야 돼 지금 프라임 해야 돼 지금 딱 한 절 지금 딱..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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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오.. 오오.. 햇빛.. 이제 후분에.. 이제 들어가야 돼 이제 들어가야 돼 쫌 마르긴 하네 옵션으로 다 못달려요 타이어 다 다 달려요 슈퍼소프트다 슈퍼소프트 타이어가 라이브로 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왼쪽으로 하면 리어적 온도가 엄청 올라갈텐데요? 네 예상대로에요 아니요 이거 옵션 신비하니 저 절대 툭 무보하는거 아닙니다 아 저 옵션이 아니죠? 아 나 다 낀거 아니지? 에? 옵션 가신다고요? 옵션이요? 옵션 가도 되겠네 여섯 박스니까 저는 옵션 갑니다 저는 옵션 갑니다 아 옵션 가 아 맞아요 아 졸렸대 아아 안 갈렸다 어 2초 어 어 타이어 이런거 안보는다 이제 어떻게 살까 이걸로 아 다 좋은데 온도가 안올라가요 섹터1은 좀 안올라가요 좋은데? 오 잘 날려주셨는데요? 아 조이는 완전 괜찮은데요? 다 올랐네 오 지금 무조건 빅당한게 많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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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설마 DSQ? 아 DSQ는 안나오죠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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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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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차가 거의 45도로 기울었어요 오오 아 저 기름 플러스 상이예요 이게 다.. 기름 다 쏴도 돼 다 쏴도 남아 레이 때만 기다렸다 오오오 아 지금 여기는 확장 기다렸다 아 프론트윙 해먹었다 씨 아 근데 저.. 저분들은 지금 잡게는 너무 멀리계시고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 너무 레이트브레이킹 오오오오 아이고 왔어 낙았다 손님 ameri cld 헤뤼 그 === 일단 스크림은 완전 properly сор subscribes 맥주 spur 다음 시간에 만나요. 45초 어떻게 45초가 되요? 패럭 45초 찍으셨어요 어? 도와드리기 어? 차가운데? 아유! 옐로플레 기사님 죄송해요 도와드리기 아 내가 다운 부스를 너무 높게 줬나? 속도가 안 나오네 어? 비앙키 저기 서있는데 이게 세크 안 나와 좋아 2초차 오케 된다 된다 이거 될 수 있다 이거 도와드리기 아이고 아이고 어 죄송해요 바퀭 어 차로 약속도가 메르치局 Muhammad 네 잘 슈서야 아..먹소는 주인님 아싸 아싸 누구시죠? 누군진 몰라도 일단 페널티를 하려면 죽은거죠 아..먹소는 지방하다라 어..기사님..왜 이렇게.. 빠르셔 브리스 켜도 못 따라가네 이거 여기 비약기 왜 저기있어요? 근데 저거 새카드 안불러요 저거 저게 리타이언지를 확인을 못하는거 같은데 아이고 기사님 죄송해요 여기 기사님이랑 브레이크 포인트가 잘 안맞네 아쉽다 아 쫄린다 안녕하세요 아쉽다 아쉽다 저거 기사님 똥침하네 죄송해요 아 디아레스 이씨 아 진짜 여기 디아레스 도전갔어요? 예 아 아 아 비약기 치워졌네 있는데요? 아까 이상한데요? 어? 신비안님 믿어요? 뭐지? 비약기 치워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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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가석이 틀려 뭐야 이거 디앙티 조심하세요 마지막 섹터 마지막 섹터요? 섹터2인데? 이거 DRS 고장 나서 DRS 써지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것 같은데? 원투로 누구던데? 아이, 티 확인하셔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이, 크로스 실패다, 씨 타이로 갇힌 것 같은데? 어, 라이코넨 덕분에 비즈아닌 수월했다 라이코넨 덕분에 비즈아닌 수월했다 왠지 비앙키 자가 자가 걸을 것 같애 왠지 세 바퀴 남았네요 이걸, 이걸 하려면 두 바퀴 20초 걸려야 되는데 나 왜 이렇게 직발이 안 나오지? 비앙키 은툭 깨로 지나가는데? 지나간다고요? 아, 인턴 끼고 지나가던데요 비앙키 서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그 버그인가봐요 아, 아까 지나가는데 아까 뭐, AI가 안 보인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이, 그럴 때 이런 버그가 다 있네 아니, 방을 다시 보면 볼지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애초에 그런 버그였으면 재시작을 해야겠어요 왜 안 보인다 그러며 비즈아파도 있네 아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애 진짜, 난 거짓말을 했다 당연히 그랬지 아, 아니 왜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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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옵션 껴야되는데 진짜로 아, DRS 도전 비앙키 엔진 조지고 있는데 엔진, 왜 이렇게 뜨겁죠? 아, 이게 직발이 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엔진 뜨거워져서 효과가 있나? 있지 않아요 뭐야 마지막 팀 제가 좀 전에 엔진 빨간색으로 계속 달렸는데 DRS를 켜도 못 따라가더라구요 어, 뭐야 이거 설마 또 셀카나 오는건 아니겠지 이거 상관없어요 어, 주인님 대파기 마지막에, 마지막 코너 아, 타고나신다 저거 뭐지? 앞에 뭐지 이거? 어휴 아, 그래도 공부할거 비앙키 계속 털어 달리는데요? 아... 하... 하... 잠깐만 이러면 내가 포인트 피디쉬인가? 말씀들 하고 계세요 저 잠깐 와이파운드 뭐 해줘야되나 어? 오오, 뭐지? 와이파에 타이어가 다 갔나? 주인님 어떻게 된거죠? 빡쪽 빡쪽이신가 아, 하... 오오! 5등 했다 5등 비앙키는 완전 저기 시스템이 꼬였나보고 아, 좀만 더 열심히 달릴걸 악쇼스 40초 페널티네 가로드님 20초 페널티 카즈님 40초 페널티 아, 40초 페널티에요? 네 어? 아세트 왜이렇게 사람 많죠? 꼬리 고생들 하셨습니다 10등이죠 이거 제가 와... 막차 탔다 야, 가로드님 10등 고생들 하셨어요 아, 막차 1등에